미세먼지에다가 최악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올해 5월에는 유난히 숨막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별한 대착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기상청이 그래서 올해 가을쯤에 인공강우를 준비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막을 친 듯 희뿌연 하늘과 탁한 공기. 이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년 중 가장 야외활동이 많은 봄이지만 우리나라는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이어 최악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마스크는 일상이 됐습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제곱미터당 32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마이크로그램 높았습니다. 4월에는 57마이크로그램, 이달에는 1일부터 9일까지 98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전국 7개 권역의 평균 농도는 WHO 기준으로 위험 수준인 110에서 12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공강우입니다. 인공강우란 자연상태의 구름에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요우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와 같은 비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증기가 붙어 물방울이 무거워지면 비가 돼 내리는데, 이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9월, 10월에 그때 저희가 다목적 항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본격적으로 합니다. 기상청은 가뭄 대책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계속해왔지만, 최근 들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강우는 큰 비용이 들고 수자원을 일위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가 만만치 않아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